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챙겼어 옷 많이 챙겼어 너 옷은 기능성 옷들 많이 챙겨 그냥 편하고 야 우선 너 인사 좀 할래?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차원호입니다 네 유가 이번에 전부를 간다고 해서 니 어디로 가는 거라 했지? 나 그걸 안 알려줘 그거를 몰라? 근데 그 근처를 하지 않았어 인도네시아 근처 나도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너가 거기서 막내잖아 난 두칼레존에 갔었는데 조사해 갔었거든 그래 맞아 나 조사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근처에 갈 만한 섬으로 수고를 몇 개 해서 아 그래야겠다 그거는 나무가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주로 자라고 막 동굴에 뭐 있고 약간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잖아 아 오케이 그리고 너 선크림 꼭 잘 챙겨 그거는 니가 말 안해도 알아서 생길 거야 잘 갔다 올게 잘 다녀오고 고맙다 주인님 작가님 선배님 민규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가 걱정이 많대요 갔다 올게 나도 처음 가 중앙에 앉다 잘 다녀와라 아니야 갔다 와서 봐 아빠 아 바빠 이렇게 도움을 받았네